안녕하세요 하자입니다 하루가자 56일차 과자는 초코송이입니다 구매는 홈플러스에 했구요 가격은 2개 묶음 1000원 중량은 1개당 36g 칼로리는 190kcal이네요 제조사는 오리온입니다 초코송이도 되게 양이 적어졌다고 들었는데 뜯어서 개수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자 전화가 되었고 오이길 바라보는 중 오이길 바나보는 중 사용은 아 한 봉기에 16개씩이네요 두개 묶음이 천원이니까 천원에 서른 두개네요 양이 진짜 많이 적어진 것 같긴 하네요 이것도 절대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봉기에 16개씩 오늘의 과자는 여기까지였구요 내일은 57일차 고구마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